지난번에 어떤 방송 보니까 서양에서는 그런 거 하더만 남편이 아내가 애 낳을 때의 고통을 체험하는 5분 안에 비명 지르고 그냥 끝나던데 실험이 그래서 체험이 끝나요 그래서 아 나 못한다 그런데 사실은요 적당히 못 느끼니까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아프면 우리 못 살잖아요 사실 여러분만 해도 내 아픔을 남이 알아줬으면 싶겠지만 다 같이 나처럼 아프자 하면은 이 마음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마음이라는 거 아시거든요 그냥 그 내가 아프고 말자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양심에서 그래서 이게 오묘하게 현상계에서는요 남의 아픔 어차피 다 이해를 못하고 또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감당할 폭만큼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다른 나라에서 전쟁 나도 여러분 잘 주무시고 잘 하잖아요 옆에 옆나라 전쟁 나서 누구 죽었다는 것보다 내 발이 어디 부딪힌 게 훨씬 아프고 슬프고 하죠 괴롭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기적인 것 같지만 우주가 각자 책임을 요 몸뚱이 너가 건사하라고 묶어준 게 있기 때문에 요 몸뚱이 주인이다 보니까 다른 회사 망해도 내 회사에 지켜야 된다는 게 나는 여기 살리는 게 내 책임이라는 1차적 책임이라는 걸 아니까 좀 매정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셔야 돼요 중생은 탐진치로 살아갑니다 다만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 버리면 또 못 살아요 서로 상처 주니까 보살은 중생성은 인정하되 어떻게 이걸 아름답게 육바람에 맞게 조금씩 개조해 나갈 거냐가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 것 자체를 제가 막자는 게 아니라 선은 그 시대에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나가시는 건 어떨까 하는 거죠 조금씩 넓혀나가는 제가 권장하는 건 보살 또는 그겁니다 내 거 자기가 보세요 난 어디까지 내 거로 알고 있나 그걸 조금씩 넓혀보시면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정치도 늘 내가 편드는 그 정치가 있겠죠 그 사람은 뭔 짓을 해도 내가 아마 살인을 해도 나라를 위해서 그랬을 거야 하고 아마 이해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요 어떤 한 번 마음을 낸 사람한테는 엄청난 역지사지 능력을 보여요 측은지심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안 써요 이 사람한테는 안 써요 그 반대되는 정치가한테는 안 써요 그런데 명상을 통해서 몰라 괜찮아 를 계속 하시면 우주적인 마음이 되거든요 그때라도 한 번 해보세요 그때라도 우주적 마음만 됐다 다시 돌아오시면 안 돼요 그대로 다시 돌아오시면 평소 습관대로 또 생각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명상이 잘 될 때 그때 작업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지혜까지 끌어내야 돼요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그때 생각을 못 바꿔놓은 명상은 그대로 삽니다 그냥 명상을 해서 좀 요즘 더 마음이 편할 뿐이지 생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명상 잘 됐을 때가 아주 그때가 이제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아주 유일한 기회일 수 있어요 생각을 고쳐 놓을 수 있는 그때 아주 마음이 우주와 같고 하얘와 같을 때 내가 늘 편드는 사람한테 너무 마음을 그 과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늘 비방하는 사람 마음을 한번 대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 한 생각만 해 보시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인격이 바뀌어 버립니다 명상 할 때 아니면 언제 되겠어요 몰라 괜찮아 를 잘 할 때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네 그러면 내 신경 액협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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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